아까 전판본분들 그랬죠 와 이 탈모새끼 진짜 씨 와 팀 탓 개극혐이네 와 과게 아직 패치는 안되있네 서포터 시야석 그거 사라지는거 빨리 업데이트해라 그거 시야석 언제까지 가야돼 자동으로 시야석 생기란 말이야 원래 배치는 이래요 배치는 되게 예민합니다 피창에서부터 예민해 다 예민몬입니까 예민 예민 배치는 챌린지 형 생기면 그때 가야겠다 정보 어차피 안맞나요? 어차피 안맞나 왜 배치 볼때 페이크 만날거 같애? 안맞나? 넷클리쉬도 플레이원 받았다는데 그거 받고 좋아하더라 ㅅ 으어어어어어어씨 배치라서 애들이 진짜 리얼 슈퍼 개빡겜합니다 절대 던지지도 않을걸, 예바라면 나 월워둠 범 아 리얼로 아쉽잖아 1침 한 번 가해주고 바로 도와야됩니다 이즈를 열받게 해야되요 곧모술술을 펼쳐야됩니다 아쉽겠죠? 그래야지 상대방이 정확한 판단을 못해요 어? 바드 뚱땡이 새끼 죽여야겠다 하면서 온다고 앞비전을 하겠지 그럼 넌 나에게 사냥당하겠지 욕 지려버렸고 에그! 에그! 바드에 이끼면서 발동! 바드랜드 회피 회피 기동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아까워 오 조심해야돼 어우 위야 딜 졎었다 으아아아이구 젠자 이거 너무 많이 왔다 으아아아 개그겸스 베로스 노고? 에잇! 멍청한 베로스! 나이스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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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로스 오키 아니다 빼자 빼빼 우리 궁 다 빠졌어 빼 혼자 와버려 죽어 자리좋아 자리좋아 그렇지 이 정도면 리신 살았고 올라간다 좋았어 쉔잡아 뭔지 죽는데 어차피 공속없 좋았어 대승을 거두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악 괴물새끼들 언제 왔어 이것들 잡아 아야아야 아야야야야 나이스 지력보호 나 이 궁으로 모든걸 만들어간다 실시 이 브라디는 대체 그렇지 그렇지 모든걸 내 송패스 만들어가 날아놔 어어 베이비 이니시에이터 지력구 지지블루 지지블루 깔끔한 첫판 승리 여우 누구의 캐리? 진리의 이니시 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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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에 다들 잘했네 바드 딜좀 못했어요 애들 잘해가지고 그 이번엔 캐리로 간다 흐헤헤헤헤헤헤헤헤 무능하면 원들이 죽어야지 소야 무능하면 원들이 죽어야지 오우 이런 여껴 소새끼 안 돼 아 아 왜 안 와요 이거 어어 같이 싸워야지 아니 왜 타겟이 나한테 와 그라하스야 야 계속 싸워야지 왜 빼냐 아 얘 딸피었는데 오면 죽이지 아니 왜 날 버려 와 어어어 사람 살려 아유 씨 이씨 이색끼리 왜 안와요 아 진짜 이번파 너무 역겹다 아 강좌야되나 정글이 왜 이렇게 못해 이색끼고 쓸모없는 지방덩어리 이색끼고 아아아아아아악 아 이건 진짜 답이 없었다 리얼로 개빡치네 어어씨 너무나 역겨웠고 뭐야 큐가 왜 이렇게 빨리 잡혀 아 벌써 잡혔네 리얼 개빨리 잡힌다 야 1초컷이야 페이컷 방송보면 볼때마다 맨날 티몬타 타면서 지던데 웬만하면 페이컷이 말이 맞아요 웬만하면 말이 맞아 티몬타 타는거 저도 전판 그랬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의아하지 왜냐 시점이 내껄로 고정돼있기때문에 재방송 아까 전판본분들 그랬죠 아 이 탈모새끼 진짜 씨 아 팀탓 개극혐이네 라고 하겠죠 근데 진짜 맞거든 개 억울하거든 에? 진짜 제가 꿀팁 알려드립니다 진짜 전판에 이걸 할까만 고민했는데 정글만 보면 돼요 진짜 게임 승패를 초반 정글이 저하우하기 때문에 정글만 보면 됩니다 당연히죠? 하면 됩니다 정글만 보면 돼요 진짜 리얼 팩트야 탑이 똥 싸든 바텀이 똥 싸든 상관없어 정글만큼 이겨요 메타가 그래 10장인이네 샤코 장인이네 카직스 장인 대체적으로 카직스가 더 좋다 잡을 수 있어 저 반대만 그렇지 완벽한 판단이었다 베이비 이 찰나를 놓치면 안돼 승부는 한순간이야 먹어라 시야 먹어주면서 카직스한테 가면 돼요 왜냐? 개쎄니까요 카직스는 미친 씹사기입니다 진짜 미친 사기에요 솔랭에서 특히 특히 솔랭에서 왜냐? 안 보이거든요 에마페라스 왠지 아세요? 카직스는 그냥 사기입니다 몇 대 맞으면 그냥 뒤져요 수고하십시오 게임 왜이렇게 극단적이냐 왜 극단적인줄 알아? 샤코 대 카직스기 때문이야 진짜 딱 그거야 응? 존간나 뒤질래? 뒤질래 임마? 샤코에 꺼져 다 워드! 수호하세요 이게 바로 차쿠의 현실입니다 논 폭 엉 엉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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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엏 з 스턴 안맞으려고? 스턴 안쓸건데? Q 안쓸건데? 수고해요 바다 앞에 서면 다들 와리가리한다 왜냐? 스턴 피하려고 그럼 일단 존에 맞는거야 개나리스 때 밟자마자 그냥 존에 맞는겁니다 뒤질때까지 쉬어 위암 아 이거 왜 들어가지 야 아 으압 아디를 잡았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딜 도망가? 어닛? 에지른 내가 잡아야지 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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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직스보다 바드가 더 잘하는구만 내 특기가 찐따 사냥이야 널 잡았지롱 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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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이잇 이잇 갓롸 안 찌떡 사냥 완료 야아 잘 도망간다 야 이 딜 봐 미쳤어 와 은신 봐 미쳤다 이거 이 은신 봐 찐따 사냥 완료 찐사완 자 가오 살아났고 역시 롤은 갓겜입니다 개꾸르소 이겼다 깔끔하구요 자 이승 2패 이승 2패 아주 좋아요 문제는 다음판이다 제발 직스야 잘했다 정글만 모면돼 정글 승륜을 정글이 자라가 뭐하냐 음 야 역시 캐릭스야 굿 이승 2패 이승 2패 이승 2패 이승 2패 이승 2패 이승 3뚨 이승 2패 이승 3이징 이승 2패 prayer